안녕하십니까. BBS 부산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정정시민당 원상정사입니다. 오늘은 불공기도와 가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경기도 광주에 이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효성이 지극하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등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커다란 종기가 나서 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종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끙끙 아르면서 날마다 엎드려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있는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온갖 약을 다 써보아도 영음이 없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 곁에서 간호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일부터 모욕 재개를 하고 뒷산에 있는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리거라. 그러면 아버지의 병이 나을 것이니라. 잠에서 깬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사 꿈이 아닌 것 같아서 이튿날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마을 뒷산에 있는 절에 가서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백일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어느 날 그날도 새벽 찬 이슬을 맞으며 절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는 길에 무심히 어느 바위를 바라보았는데 바위 틈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위 틈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다가 샘을 들여다보니 물 속에 황금빛이 나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하도 신기하고 신기해서 그 물고기가 논의는 걸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 황금빛 물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릇에 담아놓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잠이 깬 아버지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권히 자는 아들을 깨우기도 안 됐고 그렇다고 물을 떨어갈 수도 없고 그저 꾹 참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는 황금빛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릇에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물론 물고기가 살 만큼은 남겨두었죠. 그러자 얼마 안 되어서 이상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등에 난 종기가 저절로 툭 터져 피고름이 쏟아지면서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얼떨결에 자는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이고 얘야 내 등 좀 봐라 종기가 터지고 고름이 흐르는 것 같더니 아픈 것이 싹 가셔버리는구나 아이고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고 그러게 물고기가 들어있는 물을 마셨더니 그렇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꿈속의 노인이 나타나서 시키는 대로 백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황금빛 물고기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물고기를 길렀기 때문에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릇에 물이 조금밖에 없으니 우물물이라도 채워주도록 시켰고 아들은 부엌으로 가서 물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황금빛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릇에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고기의 빛깔이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허허 거참 이상하다. 저 물고기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네 절 아래 샘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물고기가 있던 물이 영엄이 있나 보다. 날이 밝으면 그 물을 떠오너라 이었고 동이 터오자 아들은 큰 그릇을 가지고 절로 올라가서 먼저 기도를 드린 뒤에 내려오는 길에 샘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릇에 물을 비운 다음에 새로 길어온 물을 채웠더니 검은색으로 변했던 물고기가 원래대로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과연 샘물이 영엄이 있는 약수로구나 얘야 어디 내 등에 한번 발라봐라 아들은 아버지의 분부대로 샘물을 아버지의 상처에 발랐고 아버지는 샘물 한 그릇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상처가 천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병은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남한산성에 있었던 국청사의 샘물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이 절의 샘물이 영엄이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도처에 피부병 환자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언가 느끼는 게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효심입니다. 만약 효심이 없었다면 꿈에 신선이 나타나 백일 기도를 하라고 일러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둘째는 신심입니다. 백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뒷산에 있는 절에 오르내리는 신심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껏 기도하는 신심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말이 있죠.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들의 효심과 신심으로 아버지의 병이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 합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1위에 올라있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지었고 카운셀러 겸 세미나 강사인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경험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마크는 강연을 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콜로라도 주 덴보로 갔습니다. 강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소원을 이루어주는 단체라는 곳에서 온 브레드 벅스 박사가 마크를 찾아와 부탁을 하나 합니다. 벅터 박사는 에이미라는 18살 된 소녀를 한 번 만나달라고 했는데 에이미는 백혈병 말기 환자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이 죽기 전에 마크의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도 이분의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마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자신이 지은 여러 책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불굴의 의지와 희망 따뜻한 사랑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에이미가 마크를 만나보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마크가 만난 에이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허약한 몸에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기운이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인도나 중동 지역 사람들이 머리에 두르는 터빈 같은 것을 감고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방사능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크를 만난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강연회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게 그럴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이미와 눈물로 인사를 나눈 마크는 에이미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연회를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1천명이 넘는 청중을 향해 영적 치료를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참석자들이 그에 동의하자 영적으로 생명의 길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느끼는 방법은 두 손바닥을 힘껏 비벼서 5cm 정도 떨어지게 한 뒤에 생명의 길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가르친 뒤 마크는 에이미를 연단에 나와 서게 한 뒤에 청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마크는 청중들에게 에이미가 백혈병에 걸려 살 날이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에이미를 위해 생명의 길을 보낼 것을 부탁했습니다. 마크의 부탁을 받은 청중들은 손바닥을 문지른 뒤에 두 팔을 들어올려 순수한 마음으로 에이미에게 길을 보냈습니다. 에이미는 단상의 선체로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의식이 끝난 뒤 청중들은 에이미에게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마크는 그 뒤로부터 2주일 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에이미가 퇴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이미의 병, 불치병인 백혈병이 낫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처럼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퇴원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마크는 2년 뒤에 또 에이미로부터 전화 한 통을 더 받습니다. 에이미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혈병이 낫게 된 이유는 뭘까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불치병을 낫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천명이나 되는 강연의 참석자들 이들이 손바닥을 비비고 그 생명의 길을 모아 에이미에게 보내준 그 힘입니다. 그 힘은 염력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의 힘 우리 불교로 말하면 바로 불공기도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도에 응하여 영엄이 따르는 것을 가피, 혼염, 감흥이라고 합니다. 또 꿈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상서라고 합니다. 강연의 참석자들은 생명기라는 형식으로 보내준 것이었지만 내용은 바로 에이미를 살려야겠다는 기도 1천명의 간절한 기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죽어가는 생명까지도 되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이, 이야기니까 그렇지. 꾸민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꽃이 심어진 두 개의 화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꽃에는 잘 자라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예쁘구나. 이렇게 추건을 해주고 바론과 서원을 해주는 꽃과 다른 꽃에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너는 빨리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라는 저주를 보냅니다. 똑같은 양의 물을 주고 햇빛을 쬐는 시간에도 똑같이 하더라도 한쪽은 생기가 나는데 다른 한쪽은 시들시들 말라 죽고 맙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불자님들이 법당에서 또는 시민당에서 불공을 하면서도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공을 합시다. 불공과 기도는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줍니다. 불공과 기도는 우리를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불공과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시민당에서 법당에서 간절하게 불공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불공기도를 하십시오. 집이 시민당이고 법당입니다. 어느 곳에든 간절하게 불공기도 합시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불공, 자신들의 가족들만을 위한 불공이 아니라 남을 위한 불공기도를 합시다. 포살은 일체 중생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위해 불공과 기도를 하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공과 기도를 합시다. 불공과 기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남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불공과 기도를 해서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